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11월 26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가리키신 주님의 기도 묵상합니다. 이 기도의 메시지가 우리의 오늘 하늘을 붙잡고 이번 주일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오늘도 땅에서 이루시리이다. 아멘. 와 끝내주시죠. 제가 지금 벌써 11월 26일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막 사역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이 주석을 쓴다는 게 이제 정말 큰 도전인 거예요. 매일매일 주석을 그래도 한 5장 6장씩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 오늘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벌써 15개 강의를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원에서 제가 엔딧 학생들 강의 15개를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캄보디아 장노신학교에 또 2월부터 하는 강의를 인터넷으로 띄워야 되고 7월에 인도니시아 2024년 7월에 인도니시아 자칼타에서 우리가 강의를 같이 캄보디아 목사랑 하러 가는데 그거를 페이퍼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책으로 와야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우리 키워크가 리서스 센터 지금 시작해서 세종시에 이제 제가 1월 달에도 가가지고 또 뭐 해야 되고 와 이게 막 합치고 밀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간단간단한 집회지만 뭐 주일 집회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비 동안에 주석을 쓸 때와 좀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여기가 제가 기도 여기 보니까 주님이 기도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난 게 모든 주석을 읽어도 이거에 대한 글을 쓰지가 않았어요.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케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시 동양 사람들도 주석을 같이 써야 이게 밸런스가 맞겠구나. 이건 뭐냐. 지금 예수님이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의식에서 굉장히 관계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 모를 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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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하느님께 막 하고 했어요. 그런데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버지께 비나이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관계적으로.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녀월에 샀을 때 내가 너랑 관계가 없다. 아담이 이불을 관계함에 애가 나온 것처럼 이러한 어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관계적으로 기도를 하라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이 또 하고 또 하고 주님의 기도를 계속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묵상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우리 아버지인가 그게 뭐지 하늘에 계셔 그게 무슨 의미를 하지 근데 진짜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아버지 그럼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의 딸인데 와 내가 오늘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정말 깊게 깨달으면요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조금 안 된다 그러고 뭐 좀 일이 안 터진다고 돈이 좀 없다 그러고 차 고장 나고 짜증내고 신경실 부리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쓸데없는 것에 그러게요 아니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아버지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 다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같은 사람을 내가 핍박하고 무시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란 건 멀리 있고 이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은 너무 간단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냥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 그렇죠 제가 여기 또 요즘 제가 사자성어에 아주 푹 빠져 있는데 또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뭐 다 까먹죠 한 번 저도 하고 까먹어버려서 문제인데 그래도 노마십가 노마십가는 노마십가가가 뭐냐 무슨 말이냐면 둔한 말이 열 수레를 끈다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에 미칠 수 있음을 비유한 말 노마십가 둔한 말 늙은 말이 열심히 하면 십가 그죠 노마십가다 그냥 열심히 하는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능력 없고 아무리 배운 거 없고 저는요 뭐 공부 뭐라고 하죠 무슨 끈이 학교 끈이 짧다 그러고 그런 상단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열심히 그죠 계속하고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너는 뭐 받은 것도 공부도 안 하고 뭐 저는 뭐 그릭도 못 하고 히브로도 못 하고 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커룩하게 아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제가 이게 입버릇이 됐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야 이게 지금 미국에서 50년 살다 보니까 그죠 미국에 살던 사람들은 아우 파델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 파델 거야 내 파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교사되면 남의 나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소개하겠다 적대시하는 거죠 내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벌써 가 계실 거예요 왜 캄보디아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아들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로 해라 우리 아버지 그리고 관계적으로 끌어들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며 나라가 이마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룰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그 기도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마태복음 26장 42절 똑같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강구하죠 십자가 물려주시옵소서 십자가 물려주시옵소서 십자가 물려주시옵소서 몇 번에? 세 번 근데 세 번 한 다음에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솔직히요 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만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 프랙티스 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여러분 노마십가 하시면 노마십가 무식하고 늙었고 할 거 없는 힘들 것 노마십가 하세요 이 두 고주는 뭐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그 어느 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is at hand 오고 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열심히 뛰어가야 된다 그랬죠 마치 달팽이가 거북이에 올라서 그냥 막 열심히 뛰는데 세상과 현실과 자꾸 거꾸로 가고 있고 나는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KTX를 타고 200킬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제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키워크 가드가 쳐다보고 플라스틱 얘네들 왜 또 다 누워버렸어 지금 플라스틱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안 보이네 하얘니까 플라스틱 젤리피쉬나 보고 앉아있으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마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없는 속도로 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자신이 있으면 할렐루야 정말 자신있게 오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을 추천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힙니다 막막합니다 갑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달팽이의 다른 박질이지만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면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무악